잠깐만 여기 봐봐 잠깐만 할 얘기가 조금 있어서 조금만 지우고 이쪽 봐봐 얘들아 우리 이제 다음 주면 100일인가요? 다 다음 주인가? 이제 곧 있으면 100일이야 그쵸? 근데 너무 쫄지 말고 들어봐봐 내가 여기서 하나 확실한 예언 하나 할게 수능 30일쯤 남잖아 D-30이 됐을 때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 뭔지 알아? 쌤 저 100일로만 다시 돌려주면 나 진짜 대박 칠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해 정말로 이게 공부라는 게 마지막에 막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맘지 않은 에너지로 막 나가거든 그때 되면 정말 하루가 막 하루에 엄청난 양을 해내고 하루 할 때마다 성적도 막 오르고 그러거든 마지막에 이제 막 올라갈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막 아쉬워 아 나한테 100일만 주면 내가 뒤집을 수 있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 이렇게 그냥 말할게 지금 이제 100일쯤 남았는데 다시 저 앞에 한 200일 300일쯤 남을 때로 생각해봐 우리 처음 막 수능 시작할 때 겨울에 그때 막 1년밖에 안 남았어 나 어떻게 막 이러면서 시작했지만 지금 잘 생각해보면 그때로 돌려주면 너무 아름답겠죠? 너무 아름답겠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겠고 아니야 다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잖아 정말 똑같아 똑같아 진짜로 여러분 100일이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고 또 선생님이 옛날에 좀 올렸던 캐스트 하나 있는데 80일 만에 S대간 썰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선생님 친구 중에서 80일 만에 째 뭐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거 하나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마지막에 집중해서 열심히 꾸준히 가면 성적이 팡 올라 진짜 절대로 100일은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열심히 잘 하는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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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진짜 100일 안에 딱 기적을 이루려면 뭘 꼭 명심해야 될까?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어떤 걸 뭘 들어야 되고 어떤 걸 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좋다 그거야 그래 다 맞지만 그건 다 2등이야 2등 2등 여러분이 100일 안에 딱 성공하려면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1등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꾸준함이야 꾸준함 알겠어요? 꾸준함 꾸준함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대부분 애들이 이런다 이제 100일쯤 되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야? 언제부터 이거야 이제 100일 다가오니까 대부분 다 와 나 이제 100일부터 이러고 딱 이제 100일 계획표를 짜요 플래너나 이런 거 지금까지 다 리셋시켜요 새 거 갔다가 안 그래도 이번에 새 거 2학기 거 왔으니까 잘 됐어 이거 막 뜯고 그거 딱 이제 리셋해 그리고 100일부터 계획표를 쫙 막 짜 100일 계획표를 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알아?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막 떠올라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막 너무 행복해 됐다? 막 이래 그러면서 이게 참 웃겨 100일 계획표를 딱 짜고 그때부터 그때까지 놀아 뭐 놀진 않아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있어 편안하게 있어 그리고 이제 101일 되면 이제 고전날 되면 이제 긴장되지 어 이제 내일부터는 장난 아니네 원래 계획한다는 줄 해야 돼 계획 막 장난 아니겠지 않았거든 그래서 100일이 딱 되면 이제 막 계획 어떻게 돼 있어? 막 하루에 막 15시간 해야 돼 계획표에 이렇게 돼 있어 100일 딱 되면 100일부터 무너지면 이거는 진짜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공부할 자격 없는 거고 그래도 양심상 이제 100일 딱 시작하면 15시간 해요 미친 짓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끝나면 밤에 와 뿌듯해 어 됐다 그럼 이제 그 다음날 99 딱 돼 그럼 또 막 칵 해 16시간 딱 해 해 와 그럼 이제 마음 기분 되게 좋아 그럼 막 애가 막 얼굴도 밝어 막 우와! 막 자신감도 있어 어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딱 되면 갑자기 막 공부하다가 친구랑 잠깐 얘기를 했어 또는 핸드폰을 잠깐 봤는데 너무 오래 봤네 그럼 갑자기 이제 약간 불안해져 대화하다 보면 막 너무 재밌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해 계속해 그러면 갑자기 아 이러다가 12시간 못 채울 것 같아 느낌이 막 와 사람이 참 이상해 파괴본능이 있다 한 14시간 13시간 하면 될걸 갑자기 확 무너져 그러면서 갑자기 한 7시간에 그러면 집에 가는 때 엄청 우울해요 애가 표정이 맛이 갔어 벌써 약간 아 이래 어떡하지 이러고 가 그럼 이제 그 다음날이 되면 다시 일어서서 15,6시간을 해야 되는지 막 마음에는 어제 못했으니까 내일은 막 17시간 할 거야 막 이런 마음에 들어 어 그런데 이상해요 그 다음날 1시간 해요 정말로 1시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미치는 거야 그 다음날 어 0시간 하고 1시간 하고 1시간 하고 이렇게 가요 한 2쯤 가면 얼굴 상태 거의 최악이에요 그쵸? 마탱이 가 있어 이러면 이제 새롭게 다시 또 교육표를 짜기 시작해 아 좋다 D-77 아름답다 세븐세븐 어 좋아 막 이러면서 다시 이제 막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고 캐스트랑 캐스트는 다 보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막 혼자서 또 개표를 짜기 시작해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게 현실이야 어 현실이야 근데 얘들아 지금부터 100일 동안 남은 기간 여러분이 기적을 이루려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쌤 그럼 수능까지 15시간을 가야 돼요? 그럼 너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었으면 D-100일 계획표 짜지도 않았어 이미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 애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죠? 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자 주요한 얘기야 잘 들어봐 내가 캐스트로도 예전에 한번 좀 얘기는 했는데 우리 사촌이 형의 친구야 아주 친한 형이 지금 검사야 아주 잘 나가는 검사야 사실 검색한 방 나오고 그래 근데 그 형이 어 공부 엄청 잘했어 맨날 전교 1등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형 꿈은 원래 서울대 물론 이제 아 이러니까 참 좀 그런데 그 형이 원래 뭐 뭐 나왔어 저번에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 어렸을 때부터 꿈이 검사였다는데 뻥이야 내가 그 형 정확하게 아는데 원래 원래 서울대 경영학과인지 경제학과인지 둘 중에 거기 가려고 그랬어 거길 가려고 했는데 안 됐어 재수했어 또 안 됐어 어 삼수했어 근데 그때 학력고사 시대야 학력고사 때는 옛날에 수능 전 학력고사 시대 때는 그 전기대학이 있고 후기대학이 있었어 전기대학이 서울연구대 막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서울대 경영이 삼수까지 안 됐네 그럼 안 되면 뭐 사수는 할 수가 없어요 군대 문제 때문에 그래서 후기대학 중에 그 당시 제일 좋은 대학이 성균관대였어 그래서 형이 성균관대 근데 성균관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과는 그 당시 법대였단 말이야 그래서 성대법대에 들어갔어 성대법대 그럼 성대법대 딱 들어가서 이제 가니까 기분이 어때 삼수까지는 했는데 당연히 뭐 전교 1등하고 공부 엄청 잘했고 당연히 서울대 경영경제 간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못 갔으니까 속상하지 그래가지고 형이 1학기는 막 그냥 막 놀았어 그냥 놀고 군대에 갔어 옛날에는 군대 가요 여러분 3년이었어요 선생님 때 2년 반이었고 니네는 지금 뭐 1년 반이래 야 니네 군대 그냥 가도 돼 알았어? 재밌게 갔다 오면 돼 알았어? 요즘 되게 편하대 우리 때 진짜 힘들었어 솔직히 근데 어쨌건 3년이었어 옛날에 3년 3년 동안 군대 갔다 왔어 군대 갔다 딱 오니까 생각해봐 삼수했네 한 학기 놀았고 군대 갔다 왔어 그럼 이제 나이가 어때? 20대 중반 넘어갔잖아 근데 그리고 근데 어쨌건 원래 법대 갈 생각 없었는데 어쨌건 법대 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사법고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형이 사법고시를 딱 시작했네 늦었다는 마음에 되게 빡세게 시작했는데 이 형이 사법고시를 2년 만에 패스했어 여러분 사법고시를 2년 만에 패스하는 게 여러분은 지금 감이 안 올 거야 이게 어느 느낌이냐면 진짜로 이렇게 말할게 얘 9등급이었는데 수능 100일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 갔어요 진짜 딱 그 느낌이야 사법고시쯤 했던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기절해 그 선생님이 국어학번인데 나보다 바로 밑에 공공학번에 전국 수석 만점 받은 애가 있어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할게 근데 걔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 제일 친한 친구였어 나도 걔를 몇 번 보고 그랬는데 걔가 하여튼 서울법대 가서 걔가 5년 만에 패스했어 걔가 걔가 5년 만에 패스했어 근데 그것도 되게 빨리 패스한 편인 거야 아주 빨리까지는 아니라도 꽤 빨리 패스한 거야 근데 2년 만에 패스했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 하늘이 도운 거거든 그래서 이 형 당연히 이거 패스하자마자 막 소위 이제 신림동에 옛날에 막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거에 막 그런 뭐 수기집 이런 거에도 막 글 쓰고 막 그랬겠지 당연히 2년 만에 패스했으니까 완전히 막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형이 학번도 늦고 그렇지만 완전히 한 방에 뒤집어 버려가지고 되게 빠른 나이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됐어 그것도 되게 등수도 되게 잘 받아서 등수도 되게 중요하거든 사법고시도 패스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7등 졸업했거든 그래가지고 바로 검사돼서 서울지관부터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잘 나가는 검사야 근데 이 형이 그 수기집에다가 썼지만 그럼 2년 만에 패스한 비결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그 수기집에다 썼던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2년 동안 2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7시간씩 공부했습니다 7시간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17시간 아니에요? 이상한데? 7시간 좀 이상한데요? 요렇게들은 이제 갸우뚱 하겠죠? 그래 맞아 근데 들어봐 형한테도 또 직접 들은 얘기야 이 형한테 요즘에야 사실 좀 잘 못 봐 너무 바빠서 근데 그래도 옛날에는 좀 많이 보고 그랬는데 형이 나 고3때도 나한테도 했던 얘기야 이 얘기도 똑같이 봐 잘 들어 매일 7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17시간 아닌가 요런 생각을 할 텐데 들어봐 사법고시를 군대 가서 딱 시작할 때 결심을 했대 그래 공부라는 건 꾸준한 게 중요한 거 아니니 그래서 딱 자기 자신이 약속했대 단 하루도 단 하루도 나는 7시간 밑으로 공부 안 한다 만약에 단 하루라도 내가 망치는 날이 있으면 그냥 사법고시 끝 포기 안 해 하고 딱 결심했대 단 하루도 단 하루도 어기면 나는 그냥 그냥 뭐 더 얘기할 거 없어 그냥 이건 자기 자신의 약속이래 끝 하고 그냥 안 한다 정말 이 정도로 결심을 했고 7시간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 하는데 요 7시간 안에 자기 공부 시간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자 지금 와서 이렇게 듣는 강의 시간 강의 듣는 시간 이거 공부하는 시간이긴 한데 그치 왜냐면 생각해봐 아침에 눈 딱 떴어 뭐해 눈 뜨자마자 막 공부하면 되게 힘들어 그러면 아침밥 많이 먹고 막 미친 듯이 공부해봐 한 10시 반 11시 정도만 돼도 엄청 배고파 왜? 에너지 엄청 쓰니까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인강 듣죠 또는 현관 가서 듣죠 배 별로 안 고플걸? 인강 열심히 듣지 점심 때까지 뭐 약간 졸다가 뭐 하다가 멍하이 막 듣지 다 듣고 어우 공부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가수색을 써놓고 잘 생각해봐 뭐 막 질력 오른 것 같아? 세상에 막 좋은 인강을 막 해가지고 다 완강하고 열심히 들었더니 서울대 갔어요 의대 갔어요 너무 좋겠다 그치? 킬러 문제 요즘 킬러 문제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킬러 문제 강의를 열심히 막 들었더니 킬러 문제가 풀려요 너무 좋네 그렇게 좋은 게 어딨어 세상에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말을 엄청 잘하시거든 OT를 딱 들으면 와! 이거 들으면 되겠죠 그쵸? 네 나도 미안해요 알았어요? 미안하지만 아니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진심으로 다들 말들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강의 플레이어를 돌리고 듣는 시간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의를 들으라고 아마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계속 들어라 들어라 그럴 거야 모르면 들어 일단 들어 일단 들어 다 이럴걸? 일단 다 완강해 일단 많이 들어 나도 양심상 그렇게 얘기는 하는 양심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공부는 내가 하는 거야 성적은 언제 오르는 거야? 내가 풀 때 오르는 거야 강의는 뭐야? 진짜 보조수단이야 정말 보조수단이라고 그렇지? 혼자 개념 공부하면 그래 힘드니까 강의 들어서 그걸 빨리빨리 익히는 거지만 익히고 나면 그다음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이걸 실력으로 점수화 시키는 건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들어봐 이 형이 초시계로 자기 공부 시간을 딱 7시간으로 설정했대 왜냐면 신림동에서 그 당시도 법대 뭐 이렇게 사복고시 하면 학원 다녀 수업 엄청 많이 듣는다고 막 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학원 듣는 시간은 자기 공부 이거 7시간에 포함 안 시키고 그러면 이 형이 이러더라고 어떤 날은 막 뭐 학원에서 수업 듣다가 쉬는 시간에 또 막 초시계 돌려가면서 공부하고 막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어떤 날은 한 저녁때쯤 되면 7시간이 다 채워진대 그러면 어 오늘 필 받았네 공부 잘 된데 해서 달리지 않고 그날은 멈췄대 그리고 저녁때 술 먹고 노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날은 좀 휴식을 가졌대 뭐 가끔 어떤 영화가 보고 싶으면 영화도 보러 갔다 오고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쉬었대 왜 오늘은 끝냈으니까 근데 또 어떤 날은 그렇잖아 뭐 친구랑 뭐 얘기하다가 뭐 하다가 막 뭐 하다가 갑자기 막 저녁때 되면 이미 어 7시가 틀렸는데 이런 날이 있잖아 근데 자기가 약속했대 나 이거 못 지키면 끝 그래서 다음날 아침 새벽반에 뭐 학원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서라도 7시간을 채웠대 새벽 4시까지라도 채웠대 왜? 약속이니까 7시간 4시까지 채우고 2시간 2시간 자고 또 2시간 안 해 새벽 반 가서 수업 듣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사람이 합류하거든 벌써 늦었으면 나 내일 새벽반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돼 막 이러고 안 하고 자면 잠이 또 안 와 그럼 누워서 어떻게 자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막 이러고 혼자서 막 이러면서 혼자서 정치병자 되거든 누워서 근데 새벽 4시까지 공부하잖아 그리고 2시간 정도만 자고 그 다음 날 새벽반에 가면 졸릴 것 같아? 아니 엄청 뿌듯해 그날 콘텐츠를 좀 잘하면 돼 더 빡세게 달려서 좀 일찍 끝내고 좀 일찍 자면 되잖아 그게 자기가 사법고시를 2년 만에 패스한 비결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습관 습관이 뭔지 알아? 습관? 습관? 습관을 우린 이렇게 정의해 노력하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 그냥 되는 거 편안하게 그냥 되는 거 잘 봐 전교 1등하고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은 공부가 습관이 돼 있어 걔네들은 공부가 습관이 돼 있어서 이런 거 경험해 봤지 막 전교 1등하고 엄청 잘하는 애들 같이 막 놀았어 막 재밌게 놀다가 한 9시 몇 분까지 놀다가 이제 독서실에 올라왔네 예를 들면 도서관이 10시에 끝나 여기 러셀 자석관이 10시에 끝나 가야 돼 그럼 이제 보니까 9시 몇 분이야 어 그래도 야 1시간이나 하고 가자 그리고 막 들어갔다고 하자 물론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지 뭐 그러면 혼란했지만 가정에 보는 거야 근데 딱 들어가 보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딱 앉자마자 아우 한 시간밖에 안 남았네 아우 근데 아우 어떡하지 하면서 앉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뭐 책 꺼내고 그때부터 뭐해요 또 개입을 짜요 개입을 짜고 뭐 캐스트 보고 뭐 이래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신기해 공부가 습관이 돼 있는 애들은 딱 앉자마자 바로 공부 온도로 딱 바뀌어가지고 한 50분이라도 미친 듯이 해 엄청 집중해서 자자자자자자 뭘 해도 딱 해 그러면 실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이 4, 5시간 동안 에에 우왕좌왕할 거 1시간 만에 탁 해 그리고 탁 나와 왜? 공부가 습관이 돼 있으니까 습관 어렵지 않은 거야 하면 그냥 바로 공부 온도가 돼서 쫙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되거든 이게 이 형도 2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사실 처음에 조금 힘들었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가 습관이 되고 하루 7시간 공부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바로 아 나도 그럼 이제부터 내 공부 시간 7시간 강의 듣는 시간 하잖아 그러면 바로 또 아까와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야 하루 이틀 하다 이렇게 돼 그래서 공부가 습관이 되게 돼야 되는데 습관은 3주 동안 반복해서 똑같은 걸 하면 습관이 된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 자 많이 할 것도 없어 처음에 이것만 약속해 딱 3시간 자기 공부 시간 몇 시간? 3시간 약속 에이 쌤 3시간만 해서는 막상 해봐 3시간도 적지 않아 초시계를 재서 재서 알겠어? 재서 딱 몇 시간? 3시간 알겠니? 자기 공부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했어 강의 듣는 시간 말고 자기 공부 시간 3시간 알겠습니까? 이거를 또 이것도 또 D-100부터 해라 당장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 또 이거 듣자마자 우후 하고선 또 여기 앞에 가서 초식에 뭐 살까 이러고 막 초식에 검색해보고 이거 되게 이쁘게 생겼네 이러고 또 또 이래라 어?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 어? 그거 아니야 차에 보면 초식에 다 있죠? 헤드폰으로 돌려도 돼 알았어? 헤드폰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르지 뭐 초식에 또 이쁘가서 사고 있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자꾸 그런 거에 막 하지마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 그런 거 하지마 알았어? 어 바로 딱 3시간 딱 3시간을 3주 동안 무조건 지키는 거야 알았어? 무조건 지키는 거야 물론 3시간 하고 끝 하지는 마 지금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영처럼 7시간 하지 말고 3시간이 넘어가면 어우 3시간 됐네 하고 초식에 끄고 그때는 좀 편안하게 공부해 알았어? 놀지는 마 노는 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3시간은 지키는 거야 3시간을 못 지키면 고전 알겠어요? 끝! 난 이제 난 공부랑 인연이 없다 난 이제 사회로 나간다 그리고 바로 사회로 나가 알았어? 난 이제 졸업하고 그냥 바로 일할 거야 그리고 나가 알았어?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이것도 못 지키면서 무슨 수능 공부한다고 그래 진짜로 알겠어? 그럼 3주가 딱 끝나면 그러면 아마 공부가 습관이 되면서 자유공부가 뭔가 필이 붙을 거고 그리고 진짜 이게 꽤 많아 여러분 또 강의 듣는 시간도 꽤 많기 때문에 자기 공부 시간 3시간이 적은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조금 올려 또 오버해가지고 5시간 이러지 마시고 샘 볼 때는 3시간 반 또는 4시간 정도로 올려 그래서 한 1, 2주 동안 또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또 5시간 올리고 그래서 진짜 막판에 가서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나와야지 그치? 마지막 가서는 하루에 10시간 뭐 강의 듣는 시간이 좀 많으시다면 7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야지 그치? 그렇게 수능까지 가봐 그러면 정말 대박 날 거야 알았어? 진짜 무조건 대박 날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꼭 이해 가세요? 네? 외국에도 이러더라고 외국 가본 적도 없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무조건 대박 날 거야 하여튼 100일 남은 기간 동안 무슨 공부법이네 뭐네 뭐네 이걸 듣고 저걸 듣고 내가 그냥 강사로서 진심으로 얘기할게 강의 많이 든다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우리 선생님들이 일단 들어봐 일단 완강해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고 미안하고 근데 자기 공부 시간이 되게 중요해 거기서 성적이 오른 거야 또 이렇다고 다 떠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깨달았습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또 그래 좀 민망한데 알겠어요? 듣기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수학을 어떻게 강의만 계속 듣고 성적이 오르냐? 들었으면 당연히 자기 풀고 공부해야지 알겠어요? 네?